오늘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죠?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상황은 간단합니다 오늘 시편 6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 그대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금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죠? 과격해집니다 보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격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과격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또 반대로 우울해지고 또 어떤 때는 분노심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옆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가서 욕이나 먹든지, 한 대 맞든지 아니면 어두운 그림자 영양 받든지 대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나를 잃어버린다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지침 단순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진짜 땅끝은 아니겠죠 땅끝이라는 느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벼랑끝입니다 내가 벼랑끝에 놓인다고 할 때 예,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딱 맞는 짝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이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10편, 61편이 배경이 언제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는데 언제냐 압살롬에게 쫓길 때다 이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왕이었다가 왕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면서요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이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이다 그런데 10편, 61편 지금 읽어봤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절망시가 아니에요 찬양시라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죽게 부르지셨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오늘 10편, 61편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기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마음이 약해진 분들 계십니까?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윗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많은 구절인데 뒤에 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핵심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죽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의 폭발적인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불을 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바위라 그럽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다윗은 지위가 왕이잖아요 왕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만이죠 기도는 교만할 때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분에게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최고로 높아져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왜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왔다는 것은 아침잠이 없다 어저께 밤을 샜다 낮잠을 많이 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종의 이것 이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내 힘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지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얼마나 교만할 조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러하여금 나보다 높은 존재가 계신다 그래서 부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만 자기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높은 곳을 향하여 그건 뭐 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그걸 깨닫게 될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높이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허락을 받는다면 인도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묻다 보면 뭔가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아무것도 뒷불도 없는 주제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 결정해요 알았어 내가 하면 다 이루어져 걱정 붙들어 매시라 이러면서 뭘 매지지 인생도 풀려 있으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런 사람을 지금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3월입니다 3월도 다가가고 있는데 대개 1, 2, 3월에는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내 힘 갖고 뭐가 될 줄 알고 저는 11월에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12월 목회가 제일 좋아요 다 겸손해져 있어요 또 깨졌군요 금년도 가는군요 내 미모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군요 다 겸손해져요 우리 영성이 11월의 영성 12월의 영성 갖고 살아야 돼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의지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끌고 가 주십시오 이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겠다 그런 게 없고 항상 상대를 의식하잖아요 그대가 말씀해 주신다면 그대가 나를 끌고 간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물론 4월 달에 인도 가지만 하여튼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인도해 달라고 그런다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조금 전에 우리 부렸던 찬송가 있죠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찬송가를 가지고 신앙의 칼라를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찬송가를 새찬송가라고 그랬습니다 새찬송가 새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새찬송가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렇게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하하 개 함은 그죠?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I will go 자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I will I will 그래서 특별히 칼빈주의자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 내가 죽게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죽게로 올 자가 없다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 다음에 나온 찬송가가 그 다음에 나온 찬송가가 그 다음에 합동 찬송가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새 찬송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통일 찬송가인가? 거기서는 이게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죽게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부터 바뀌어가지고 한 번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338장 이거 부르면서 여러분들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 넣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 많은 투쟁들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38장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인생 산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를 좀 나이 좀 먹어봐요 느껴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군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한 것 같죠?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눌려있을 때 내가 뭐 한다 그럴 때 더 피곤해지잖아요 아니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짐이 가벼워지고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풍성한 안식과 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기도한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강해지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강해지는 거죠 3, 4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경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범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3절에서는 피난처라 그랬고 4절에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게 성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쓰는 어떤 관용구예요 관용구 사람마다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나의 피난처시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윗만이 거의 90% 이상 쓴 것 같아요 다윗의 어떤 말버릇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피난처인데 피난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 살다 보면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한 비는 피해가라고 벙청한 놈이 비 맞아가면서 진짜 그래요 살다 보니까 저는 어른들이 그 말 왜 하나 그랬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럼 저는 투쟁하려고 그랬거든요 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결국 비가 이기더라고요 괜히 왔다가 옷 다 젖고 어떨 때 노트북 망가지고 휴대폰도 하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휴대폰도 두 개에요 두 개 두 개가 물에 자음수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시간 낭비했던 경험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깨닫던 게 뭐냐 하면 어른들 말씀이에요 급한 비는 피해가라 막 비가 쏟아들 때 잠깐 있으니까 10분 내로 다 가늘어져요 계속 오는 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지형에서는 급한 비는 피해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일들이 벌어지고 할 때 피해가야 됩니다 피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돼요? 피할 곳이 있어야죠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하면 세이 먹고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 구약성에도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피성 죄진 사람들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도피성, 피난처가 있는 인생으로 디자인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저도 이제 고난을 많이 당겨보니까 알겠는데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쭉 앉아가지고 말씀 좀 듣고 싶고 인터넷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앉아있고 찬송 부르는 거 좀 듣고 싶고 기도하는데 그냥 같이 묻혀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밤에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불 다 꺼져 있고 철학에도 다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교육자들 많이 뽑아가지고 요즘 24시간 편의점도 있잖아요 교회도 24시간으로 돌릴까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8시간씩 근부 3교대로 그래서 밤중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뭔가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을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설교를 하든지 밤 12시 설교, 2시 설교 하면 안 올까요? 우리 위치상 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서 퇴근을 4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또 변화될지 알아요 제가 볼 때 목회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남아돈다면서요 너무너무 많다면서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철학기도가 귀한 겁니다 철학기도 여러분 와보십시오 보면 홍대 세계 교회인 반밖에 없어요 반은 딴 데서 보는 분들이에요 얼굴을 보면 피난처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도 못해요 그냥 앉아있다 울다 가시는 분도 있고 키 못 왔다 그러고 나중에 쪽지 하나 써가지고 그 기도회가 나를 살렸다 그러고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피난처가 돼 그래서 교회에 잠깐만 문 걸어장고 하는 게 늘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교회는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상담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상장을 하면 쉘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학대당하는 남편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아내에게 얻어 터져 가든 갈 데가 없는 남편들 쉘터 그다음에 미혼모 쉘터 이런 것들 교회가 그런 거 해줘야 돼요 분명히 죄는 죄인데 분명히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럼 교회가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죄짓고 넘어진 사람인데 교회에 왔더니 바리새주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너 같은 죄인은 필요 없다고 쫓아낼 때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을 쫓아내선 안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보호해 줘야죠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님 만나게 해 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연약한 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 줘야 돼요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죠 갈 데 있습니다 주님 품에 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항상 교회는 피난처 돼야 되고 우리 피난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접근을 하면 살아납니다 주님께 가서 망한 인생 한 명도 없어요 다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도 피난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세이면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거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건 뭐 조류들 알잖아요 병아리 암탉 날개 밑에 있을 때 뭐가 걱정이겠어요 제가 옛날에 평안이라는 그런 사진 하나 본 적 있는데 밖에서 포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상황 같아요 전쟁 상황 포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림 사진에 괜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목이 평안이에요 외적으로는 가장 분주한데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맞죠? 그게 주의 날개 그늘에 있는 병아리나 새끼 새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품에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작사하신 분들 가운데도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윌리엄 커싱 목사님 참 좋아해요 윌리엄 커싱 제가 옛날에 찬송과 가사 만든 유래들 그런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분들이 있는데 찬송과 작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특별히 주로 작사는 누가 하느냐 고난당하신 분들이 작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분이었대요 물론 설교 남은 건 하나도 없지만 믿어줘야죠 주변 사람들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성대가 망가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댑니다 다시는 이 성대가 소생되지 못해서 설교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을 못 쓰면 어떡하나 목사가 목을 못 쓰면 어떡하나 제가 이 심정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주일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못 한 적이 있죠 평생 처음이었어요 그런 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딱 막혀서 윌리엄 커싱이 그 상태가 되면 못하겠죠 낭망에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불을 지지면 위로를 주시죠 하나님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설교만 하나님의 일이냐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못 쓰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찬송시 그래서 이 목이 나가신 커싱 목사님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419장 주 날개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깃고 비바람 불어도 아시죠? 주 날개밑 이분이 시편에서 특별히 시편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주 날개밑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라니까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주 날개밑에서 내가 무슨 걱정 있느냐 평안히 쉴 수 있다고 주 날개밑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성대 이룬 목사님의 가장 깊은 영성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찬양했죠? 545장 믿음하면 맨날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찬송만 하면 잠깐 박수치려고 하는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이게 밀령 커싱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 가지고 이 성대 이룬 목사님이 찬송한 거라니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자기가 못 부른다고 아주 음을 높게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안 부르고 그냥 만들어 놓고 불러라 그러면 알아서 불러주고 듣고 흐뭇해하고 아멘 하면 되고 윌리안 커싱이에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뭐 그런 노래 있죠? 그것도 윌리안 커싱 그 손자 놓고 만들었던 노래라 그렇고요 우리는 잘 안 부르지만 미국 가면 휴스턴에 서울 신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연기 복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특별히 이 찬양 부르면서 전도 많이 해요 509장인가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그런 노래 알아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하여튼 종치는 노래인데 하여튼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다음날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딴 교회에서 부르는 거 거의 못 바랐는데 이거 부르면서 거기에 의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앤디 앤더슨 출신 의사들도 많고 지금도 일산에 있는 암센터 아마 거기 병원장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출신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들 특별히 인텔리들 많이 전도를 해요 이것도 윌리안 커싱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윌리안 커싱의 그 영성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가 좌절된 사람이 있잖아요 깨지고 그래서 다 목회도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사람들을 주로 건져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윌리안 커싱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주날개 밑에서 평안이 쉰다고 여러분 상 가운데 지금도 마음이 깨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날개 아래서 세인 가지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우리 보는 거로 살지 않으셔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거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한 길이 막혔죠? 성대가 막히니까 윌리안 커싱 국사님이 성대가 좋아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했다고 몇 명이나 영향을 미쳤겠어요 성대를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찬송시를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거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 쉰에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었습니까? 설교 만 편 십만 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전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버리지 않습니다 한 길 막히면 또 다른 길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 놈이 떠났으면 더 좋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로 막지 않습니다 한 길이 한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이 열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지하는 백성이 그런 능력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사람에게 쫓겼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 통해서 다위 보세요 진짜 충신과 간신이 누군지 쫙 갈라지고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나라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유익을 주십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찬송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 와서 뜨거워졌으면 찬송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뜨겁게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강력해지는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